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뒷문으로만 다닐 수 있어. 우리 동갑이니까 반말해. 알겠어. 우리 친구잖아. 개학 첫날인데 어떤 친구들이 올까? 오나 봐요, 다음 친구. 다음 친구 오나 봐. 또 앞문으로 오네. 안녕. 안녕. 반가워. 머리 되게 귀엽다. 조금 소심한 친구인가 봐. 고마워. 내가 따줬어요. 내가 따줬어? 제가 제 엄마가 직접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아 진짜? 무슨 백을 들고 다니네, 학생이? 네, 엄마가 사줬어요. 아 진짜? 부럽다. 되게 뭐가 많다. 안경이랑 리본이랑 핸드폰 줄이랑 가방이랑. 엄마가 모나벨 머리를 해줬어요. 누가 떠오른다. 우리 친구니까 반말하자. 그럴까? 응. 그러자. 친구야 여기 외부 음식 반입 금지인데 이거 들고 오면 선생님한테 너 이제 혼난다. 근데 우리 엄마가 또 선생님한테 얘기 잘 해준다고. 너희 엄마 힘 세구나. 안녕. 안녕. 반가워. 너 이름이 뭐야? 나는 다연이야. 다연이야? 쯔위. 넌 뭐니? 모모입니다. 그래 남산아야. 반가워. 반가워. 아니 애들이 친구들이 이 학교 앞에서 사는 거야? 왜? 음료수? 우리 엄마는 친구여서. 아 진짜? 엄마 끼리 친구여서. 아 둘이 친해? 응. 엄마가 여기 사장님이셔. 아 그래? 그치? 나도 이따 하나 부탁해도 될까? 나는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 저도 그 음료수 가져오고 싶은데. 나랑 친하게 지내면 한번 생각해볼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모모 친해지자고 먼저 말고는. 친해지자. 친구. 모모 친구야. 나 손 되게 민망한 거 알아? 나는 아직이야. 나는 낮을 많이 가려. 너 지금 말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친구 이상하다. 좀 이상한 거 같아. 엄마. 엄마한테 일어나봐. 두 점만 더 부탁해도 돼? 아니야. 애지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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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름은 어떻게 돼? 아마 민아야. 외국에서 오셨어요? 맞아요. 멋있어. 나이도 물어봐봐. 친구지? 우리 동갑이야. 우리 다 친구잖아. 우리 다 친구잖아. 이게 유행인가 봐. 그렇지? 이게 유행인가 봐. 이게 유행인가 봐. 다 겹치네. 그러네. 나 겹치는 거 별로인데. 아 뭐야. 혼자 틀려고. 너지? 혼자 틀려고. 너만 없잖아. 나 왜? 나는 공책밖에 챙겨온 거 없는데? 그러면 우리 이따가 매점 갈 건데 넌 못 가겠다. 그치? 나 왜? 너 그런 거 못 가잖아. 너 공책밖에 없다면? 맞아. 나 공부밖에 몰라서 사실 매점이 뭔지 몰라. 너 원스가 누군지도 몰라? 원스는 알고 있지. 유명하잖아. 그거 공부했거든. 공부를 하고 공부한 거야? 공부했어. 잘한다. 안녕. 무서워요. 나 왜 되게.. 친구 되게.. 그니까 랩 잘하게 생겼다. 나이가 몇 살인지 내부로 표현해주면 안 돼? 반가워 잘 부탁해. 안녕. 외국인이야? 아니야. 근데 친구들 머리가 화려하다 다들. 두 발 자유잖아. 나는 여기서 태어난 외국인이야. 아 여국인이야? 아 여국인이야? 아 여국인이야? 왜 이렇게 늦어? 왜 이렇게 늦어? 한 명. 안녕. 지가가 아니에요. 아 두 언니 그 언니잖아. 아 그 언니잖아. 아 그 언니고. 아 두 언니고.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 그 언니잖아. 아 손을 막 그러는데. 원래 이렇게 시끄럽나? 아니 지사. 안녕 안녕. 아 친구가 한 분이 또 와야되는데. 어? 한 분 어디야? 지각하나 봐. 한가 봐. 어? 정찼다. 어떡해 어떡해. 지각이 좀 어. 처음으로 지각이 좀 어. 선생님 오시겠다 곧. 선생님 오시겠다 곧. 선생님 어떤 분이실까? 아 우리 선생님 착했으면 좋겠다. 아 제발 지호 선생님만 있으면 좋겠다. 아 제발 지호 선생님만 있으면 좋겠다. 아 제발 지호 선생님만 있으면 좋겠다. 아 네. 아 다 돌렸어. 안녕 나 화이팅. 안녕 안녕. 네. 선생님 파이팅. 선생님 딘정을 인정하셨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반가워요. 저는 오늘부터 이번 담임을 맡게 된 박지효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맨날 노래해야 된다. 무엇보다 오늘 개학 첫날이잖아요 여러분. 네. 다들 신나는 마음으로 등교했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체크부터 할게요. 임나연. 네. 김다연. 네. 네. 모모. 기라이 모모. 묘이 미나. 미나 토자키 사나이. 왜 이렇게 놀아요? 왜 이렇게 놀아요? 외국어 학교 왔잖아요. 아 그래? 유정연. 어? 주각인가봐요. 빈자리가 있네? 별적인가봐요 선생님. 성현이 어디 갔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어제 밤에 오늘 체험학습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오늘 개학 첫날이지만 다들 내일 처음 보는 것처럼 변겨주도록 해요. 저도 체험학습 갈래요. 응. 그거는 신청서를 다음에 내도록 미리. 오케이. 다음 손채영. 네. 좋아요. 좋지? 네. 아 그리고 오늘 지효 학생은 1교시 끝나고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지강이래요. 지강에 달달해. 벌정에 벌정. 벌정. 죄송한데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쓸데없는 거 묻지 않도록 해요. 수업들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정말 재밌는 반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애들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수선해서 조금.. 괜찮으신 편이죠? 응. 뭐 잔소리도 안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뭐 이 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반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개학 첫날이잖아요 여러분. 친구들도 처음 보고 많이 낯설 텐데 이름도 모를 수 있잖아요 서로. 이름은 다 얘기를 했나요? 유명해서 알아요. 그래? 뭔데 너? 여기도 유명한데요. 우리 오늘 개교했는데. 네. 단연 선생님이 1년 내내 가지는 건가요? 모모랑 나연이에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벌점 줄 거예요. 일단 지켜보겠어. 아무튼 그래서 서로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한 명씩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 반 친구들에게 자기를 피하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그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사람?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안 하고 싶은 모모부터 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잠자는 건 줄 모나들다고 해. 잘 부탁해. 진짜 친해지기 싫다.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좋아하는 거? 뭐 우리 엄마가 하는 뭐 카페? 뭐 여기가 너무 맛있어. 한 번 가봐도 돼. 좀 이상한 거 같아. 아픈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병원을 가보도록 하자. 자 그럼 모모가 다음 친구, 자기소개 듣고 싶은 친구 지목해주세요. 아니 자꾸 나를 쳐다보는 친구가 있는데 저기에 저기에 저 언니 저 언니 저 언니 우리 다 친구야. 나 시스템이니? 자! 일어나서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나연입니다. 친구들 봐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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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금 맛을 많이 가려. 거짓말. 내가 이렇게 생겼지만 공부도 좀 잘해. 근데 솔직히 여기 다 공부 잘할 것 같다는 학생 없어요. 내가 의외로 좀 해. 진짜 의외다. 언니.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잘 부탁해. 네 잘 부탁해. 그럼 다음은 산아. 안녕. 나 미나 토자키 산아라고 해. 안녕. 뭐라고 불러야 돼요? 토자키 산아? 나 따라해봐. 미나 토자키. 미나 토자키. 미나 토자키. 산아. 산아. 나 붙여서 미나 토자키 산아. 미나 토자키 산아. 반갑다. 그럼 그다음. 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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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는 손채영이라고 해. 소개할 것 같던 친구? 채영아 너는 취미가 뭐야? 취미? 나는 그림을 잘 그려. 스키는 뭐야? 그림을 잘 그려. 너희도 얼굴도 그려줄게. 고마워. 다음. 뒤에 있는. 안녕. 난 다연이라고 해. 반가워. 안녕. 나는 초콜릿 좋아해. 그러니까 나랑 친해지고 싶으면 초콜릿 선물해주면 좋아할지도 몰라. 괜찮아. 나도 너 괜찮아. 그럼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 자 그다음. 옆에 있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는 바로 친구들 같아. 친구들 안녕.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길 바래. 안녕. 취미야 너는 별명이 뭐야? 별명이 나는 여자도 있고. 닮았다. 나 맞다. 어. 쯔몽도 있어. 쯔몽. 왜 쯔몽이야? 모르겠어. 내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이야. 혹시 너 머리 원래 그 색이야? 네. 아니에요. 이거 원래 제 색깔이었어. 근데. 여진부터. 다른 색으로. 다른 색으로 나와? 어. 그럴 수 있지. 저거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래.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저는 맨 뒤에 있는 마지막 학생. 친구 같아? 안녕. 나 미나라고 해. 다 들어왔을 때 무서워하던데. 나 착한 친구야. 친하게 지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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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은 뭐야? 적어두게. 나도 기억할게. 친해지고 싶은 학생이야?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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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국에서 왔다는 미나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 이것도 커플이거든요. 좀 친해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포스 있었어요. 포스. 뭔가 친구 같은. 같지 않아요. 다들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뭔가 약간. 언니 같아요. 저는 착하다고 해놓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잘 지낼 수 있을지.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자기소개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새 학기 때 다들 뭐 하나.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새 학기 때. 새 학기 때 꼭 하는 거. 잘 생각해봐. 새하식 신청. 우리 또. 한 이름? 리더. 리더. 아.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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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반장이랑 두 번장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일단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같이 눈을 감고 먼저 지원자를 받아볼게요. 어? 눈 감고. 부반장 하고 싶은 친구 먼저 손들어 볼게요. 마피아 아니에요. 손 들어야 돼요. 자. 그럼 반장 하고 싶은 친구 손들어 볼게요. 알겠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일단은. 부반장을 하겠다는 친구는 없었고. 반장을 하겠다는 친구 두 친구가. 오. 누가 맡아볼래. 나는 맡아볼래. 그러면 일단 투표를 해요. 쭈리랑 다연이가 손을 들었는데. 내가 손 들어볼까 봐.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자기가. 어필. 어필. 자. 나와서 먼저 다연이 먼저. 네. 먼저.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넥타이. 이들 다는 건 네? 머리에 다MR.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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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구들. 어. 내가 반장이 된다면 우리 반을 최고의 반으로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우리 반을 최고로 흥 많은 반으로 만들어서 흥반을 만드는 거야 너무 힘들 것 같다 너무 힘들겠다 나는 눈이 안 좋은데 예시를 어떤 건지 상상이 안 그려지는 거에요 흥반을 좀 보여주면 돼 예를 들어 방금 종소리가 나왔잖아 근데 다들 차분하게 앉아있을 때 우리 춤추는 거예요? 반짝 좋아요 그렇지? 그러면 춤 소리에 맞춰서 춤 춰 줄 수 있을까요? 그래 그걸 봐야지 우리가 춤 소리 한 번 좀 부끄럽네 기대된다 무릎 아프겠다 체조 아니에요? 어때? 신선하지 않니? 신선하다 신선하다 매력이 가상 있어 근데 이거 선생님한테 안 혼나요? 안 혼나고 있잖아 아 네 그러세요 난 마음에 들어 난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 친구들아 원하는 거 있니? 우리 초코예로 바꿔줘 어? 그래 동작? 내가 공약으로 그렇게 할게 어? 진짜? 네 고민했는데? 그래 너의 어필 잘 들었어 잘 들었어 알겠어 고마워 친구들아 안녕 안녕 사실 나는 쯔위가 반장이 됐으면 좋겠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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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걸? 네 안녕 쯔위 너가 쯔위야 나도 사실은 어 반장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음 도전해 보려고 음 음 그럼 우리 반을 어떤 반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아까 어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친구들 다 되게 뭔가 흥분하고 좀 시끄러운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로 조용한 반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는 어 좀 나는 나는 좀 우리 친구들 집중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진정을 시키려고 그런 부분은 우와 누구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그런 부분은 좀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 쉬는 시간에는 마트 같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마트 같은 곳에 가자고 이거 이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궁금한 거 있어? 원한 거 있어? 간장이 된다면 곤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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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르쳐줄게 하하하하 또 뽑아줘 알겠어 고민된다 이거는 진짜 고민된다 고민된다 그러면은 우리 반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자 네가 임시 반장해 임시 반장이 뽑힐 때까지 잘 나눠줘서 잘 모으도록 아 진짜 고민이다 아 고민돼 모모야 너 누구 뽑을 거야? 왜 나한테 물어봐 따라가려고?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음 네 네 자 4대 긴장 되나? 네 네 네 잘 모으시고 우리 반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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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누군지 알아 나도 알아요? 왜 뽑았어요? 그러게 왜 뽑았어요? 왜 뽑았어요? 튜둥보는 투명해 뭔가 원래 그런 거 할 것 같은 친구가 아닐 것 같은데 되게 연기를 낸 것 같아서 맞아 연기를 많이 냈어 잘 모르구나 쯔위 원래 야망이 커 자 우리 두 번째 표 그리고 이유부터 알려주세요 이유 다연이도 좋아 왜 이유는 아니고 조쭈위 친구 같이 마트 아니 매점 가고 싶어서 적었네요 되게 1번을 뽑았는데 다연이를 바로 밑에 요다라고 적었어요 이걸로 얘가 네가 뽑았구나 왜냐하면 나는 솔직히 연기를 한 번 냈지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다연 친구가 뭔가 우리를 잘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빛빛쳐 내 마음은 어떻게 해? 고마워 고마운 마음이야 이렇게 되면 다연이가 누구를 썼을지 되게 궁금해지네 김다현 김다현 너가 짱이야 사랑한다 자기 자기 이름을 또 담아요 누가 그런 멋진 말을 썼는지 참 좋은 친구네요 자부신고 자부신고 김다현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정말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애가 썼나?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어색한 학교 친구들 앞에서 종소리만으로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에 뭔가 점수를 크게 들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표 남은 상황 오! 다연 오 왜죠? 이유 없어 그냥 옆에 앉아 있어서 이미 다연이로 확정이 됐는데 오! 다연 어요 아니 왜 이렇게 슬퍼하죠? 원래 나쯤이었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투표하러 갔을 때 나한테 윙크를 하더라고 우리는 다연이가 반장으로 땅땅땅! 자 우리 반장과 부반장 앞으로 나오세요 우와 이런 게 있어요? 반장으로 오! 우와 소감 한 마디 하세요 초코 우유 초코 우유 우리 트와이스 고 수둔 반이 가장 최고의 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몸 애써 바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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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우리 부반장 이름 쯔위 쯔위가 한 마디 일단 반장 될 수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부반장으로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열심히 노력 그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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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할게요! 고맙습니다! 친구들아 뽑아줘서 고맙고 우리 잘해보도록 하자 반장으로서 우리 반을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주번은 나와서 지우고 그러면 이걸로 오늘은 주번 자 그럼 이걸로 조례 마무리 할 테니까 우리 곧 1교시 시작되니까 다들 빨리 준비를 하고 네 이제 이따 또 보자 반장 인사! 네 선생님께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따 봐 네 아무도 안 일어나 내가 어 요즘 스타일 이거 계속 먹어야 돼 이거 계속 먹어야 돼 딱히 미영 선생님 좀 만만하지 않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만만 선생님 만만 선생님 만만 선생님 근데 좀 소아비 줄래 타민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이러면 더 점수 많이 주겠죠? 더 친구들이랑 친해지려고 이렇게 같이 간식을 먹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구강장이 다 좋은 거래요 맞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친해지고 싶어요 학생 오늘 없지만 정연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되게 많이 궁금해요 아 귀엽다 우리 선생님 여전히 정리할게요 선생님 promise 600ск 얘기하는 중 바로 세차 10ическ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